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벽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강의를 촬영하다가 딱 3월 학평이 일주일 남은 시간임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해야 한다는 잔소리를 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3평 응급 처방이다 이 3평을 대비하는 학습 방법, 학습 계획 선생님이 캐스트를 여러 번 촬영했었는데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3평 응급 처방이라는 캐스트를 촬영하는 이유는 지금쯤이면 딱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고3 때 보는 첫 시험인 이 3월 학평은 당연히 당연히 매우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신경이 쓰일수록 더 압박감은 클 거고 압박감이 클수록 내신을 핑계로 또는 학교 공부량을 핑계로 도망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3평 대비 첫 캐스트부터 이야기했듯이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결과가 아니라 결과는 얼마든지 나쁘게 나올 수 있어 겨울동안 공부한 것이 바로 실력으로 변환되어서 성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첫 시험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은 그 결과는 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3월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첫 번째 연습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딱 일주일 남은 시점에 이 시점부터는 살짝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원래 인간은 압박감이 커지면 도망가고 싶어지거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딱 일주일이야 신경은 쓰여 되게 부담스러워 그럴수록 다른 핑계거리를 찾게 되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시작한 3평 대비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준비한다는 그 자체까지가 된 거야 시험장에 들어가는 직전까지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응급처방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나타난 겁니다 우리 3평 대비의 응급처방은 당연히 에센스를 완강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센스 필기노트가 있다면 에센스 필기노트를 통해서 복습을 하면 돼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복습할 부분이 너무 많아 수원, 수투가 너무 광범위해 난 어디서 어디까지를 복습해야 되지?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범위가 많이 남았다면 그렇다면 필기노트, 우리 개념 필기 열심히 한 것들을 눈으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공부했던 개념을 다시 의식 위로 떠올려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야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개념이 뭘까라는 판단을 할 때 머릿속에 띄워질 거라고 정 안 되면 필기라도 읽으세요 근데 아직 완강을 못했어 그러면 우리에겐 텐데이즈 개념 완성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수원, 수투를 진짜 생으로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텐데이즈 개념 완성에서 아직 에센스에서 듣지 못한 부분 공부하지 못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수강하시면 채울 수 있거든 개념 총정리의 응급처방은 에센스 필기노트를 읽어주는 것 읽다가 어? 이거 무슨 얘기였지?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적었지만 무슨 뜻인지 희미해졌어 그러면 그 부분만 강의를 들으면 되거든 눈으로 개념을 총정리 하셨다면 BQ, SQ, 파이널 문제들도 눈으로 읽고 꼭 손으로 되게 만족스럽게 꽉 채워서 쓰면서 풀어야지만 푼 건 아니야 BQ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며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올 거야 라는 전략이 보인다면 그것도 복습을 한 거거든 그렇게 문제를 읽고 복습을 눈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단 읽었는데 어? 이거 무슨 문제였지? 어떤 전략으로 풀으라는 걸까? 기억해내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에 의해 어떤 개념을 적용할지가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풀지 전략이 보인다 그러면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굳이 손대서 지금 이 시간에 풀 필요는 없다는 거지 바쁘니까 눈으로도 푸세요 그러다가 어? 이거 뭐야? 이건 안 풀려 걸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정확히 손으로 풀어보고 강의를 선별적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렇게 에센스로 복습을 하셔도 되는데 단 아직 다 공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텐데이즈 개념 완성의 그 부분만 골라서 빠르게 수강을 하시면 3월 학평 볼 때 분명히 문제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개념 총정리에 대한 응급처방이고 실전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천우신조 한 세트만 딱 만들었어요 3월 대비로 그래서 공통과목은 전문항 해설 그리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손해설 전문항으로 모의고사 안에 같이 넣어놨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두 문제씩 해설 강의를 했지만 공통과목을 전문항으로 해설 강의로 촬영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천우신조는 그냥 풀어보고 채점하고 끝내 이러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 풀어보고 채점하고 맞았든 틀렸든 2배속으로 들어도 좋아 그건 허락해 스킵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부터 하고 나면 어?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도 있을 거야 거꾸로 아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는 모의고사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개념을 30문제 안에 펼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점을 발견하게 해줄 거라고 그 한 세트의 천우신조 모의고사가 작년까지는 PDF 파일로 제공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선생님이 모의고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PDF 파일로 공개하지 않은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천우신조를 한 세트 풀어봄으로써 그리고 강의를 끝까지 들어봄으로써 개념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문제에 나오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올바르게 푸는 건지 그리고 나한테 있는 허점은 무엇인지 발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우신조는 풀고 강의 듣고 깨닫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어지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캐스트를 듣고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천우신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뭘 공부해야 될지가 스스로 느껴질 거거든 그리고 천우신조라는 강의의 1강의 첨부 파일로 기출모의고사를 편집해서 이건 PDF 파일로 올려놨어요 선생님이 천우신조랑 기출모의 편집 모의고사를 하나 만들 거다라고 촬영했던 캐스트에서 약속을 했듯이 작년 6구 수능과 그리고 공통선택과목 체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출제할 거야라고 처음으로 보여줬던 평가원 예시문학 4개의 모의고사에서 천우신조를 보완해야 되거나 또는 천우신조에서 나온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거나 하는 관점에서 30문제를 새롭게 편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 6구 수능을 그리고 평가원 예시문학을 그 4개의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보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까봐 4개의 모의고사에서 한 회의 모의고사로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천우신조의 1강에 올라가 있는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4개의 모의고사 그리고 작년 3월 학편까지 풀어보면 5개 그게 가장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편집된 한 개의 모의고사라도 풀어봐라 이렇게 천우신조와 기출모의 하나 이 두 개면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기에 충분할 거다 빈틈없이 촘촘히 허점을 발견하기 위한 모의고사로 활용하기에 또는 전범위의 주제를 한 번씩 다 공부해보기에 충분할 거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응급처방만 해도 달라질 거야 공부하는 만큼 달라지는 게 시험 결과거든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한다는 그 사실이거든 거기까지를 하는 것 6평도 9평도 수능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는 것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결과야 결과 성적 분명히 나올 거예요 도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는 걸로 네 선생님도 이제 이 강의들 마무리 시키고 3평 대비 준비해놓고 이제 에센스 마무리들 미적 확통 기하 마무리들 촬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기출백선 강의 업로드를 착착착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부터 에센스 완강을 위해 달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3월 학평을 위해 일주일 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있는 오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